일단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참석한 검사들 명단입니다. 윤석열 당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포함되어 있던 검사들입니다. 미치겠다. 저기에 한동훈, 주영환, 김유철, 김태훈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래도 윤석열 라인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이 당시 무엇을 역할을 맡았느냐. 보통 청문회 준비팀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한 파트는 정책팀, 한 파트는 신상팀. 정책팀은 말 그대로 정책과 이런 질문을 준비하기 때문에 총장과 대체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주로 되고 신상팀은 개인의 비밀을 주로 담겨야죠. 지저분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민망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룸살롱에서 이뻐하던 애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애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 가지 작전을 세우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총괄팀이 있습니다. 총괄팀장이 누구다? 김태훈입니다. 기획과장이네. 즉 총괄팀이라는 사람은 코드도 맞고 사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김태훈은 2013년인가요?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이프로소가 조용해요. 이프로소가 조용했죠. 그때 딱 한 사람이 글을 씁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셉니다. 분기탱천한 글을 하나 올리는데 그게 누구냐? 김태훈이죠. 김태훈은 서울대 법대 구공학번입니다. 동기네. 동문이네. 동문. 한동훈은 서울대 법대 구2학번입니다. 한동훈 선배네? 네. 그런데 한동훈이 연수원 27기고요. 재학 중에 합격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 소년급제를 한 거죠? 네. 소년급제라고 하는데 소년급제한 애들 치고 좀 인성이 좋은 애가 없어. 그런데 이제 김태훈은 그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비슷한 시가 맞춰서 된 건데 자기 때 보통 사람이 되는 때 된 건데 그래서 30기입니다. 30기인데 자기 2년 후배가 세기수위네요. 세기수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항상 좀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한동훈이 청와대를 갔다 와요. 그렇죠. 10년인가 그때 청와대 MB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근무를 해요.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를 하는데 검찰과, 검찰 과장 바로 밑에 있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근무합니다. 수석검사죠. 수석검사 밑에 차석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김태훈이구나. 김태훈입니다. 한동훈과 나란히 앉아있어요. 이렇게. 책상을 나란히 놓고 앉아있어요. 매일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술 마시러 가고. 그런데 걔를 왜 욕하는 거야, 쟤네들은? 조중동은 처음에 운동권 검사다 이래서 마치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검사가 배정된 것처럼 그렇게 다 사귀네, 그게. 그 기사들 전부 다 오보네. 제가 볼 때는 연막 친 거죠. 위장전술이죠. 이게 전부 사실은 준비되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 윤석열이 들어올 때 코드 인사라고 욕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뭘 갖고 있었느냐. 제가 지금에 와서 막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시면서 정대택 씨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네. 갖고 있죠? 2016년, 2017년에 정대택 씨가 그걸 지금 크고 단체들한테 다 뿌렸더라고. 걔네들이 그걸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똑같은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조선일보 다 갖고 있었어요. 김진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깔라고 그랬잖아요. 조수진이 그걸 깔라고 그랬잖아요. 깔려고 그랬죠. 그런데 안 까더라고. 왜 안 깠을까? 왜 안 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이 알고 안 간 거지. 윤석열의 빅픽쳐를 알고 안 간 거죠. 우리는 속은 거죠. 그 맥락에서 김태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주진우는 알았을 텐데. 주진우 변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고 양정철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 속을 내가 모르겠어. 왜 몰라. 양다리 걸친 거지. 지금 김태훈 검사입니다. 개혁민주님. 김태훈 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탐탕치 않다. 실제로 지금 하나은행의 앞세기 제일 먼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김태훈 검사는 아주 나쁜 짓도 했어요. 어떤 짓?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타다 때문에 우리 열받아야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문제를 잘 풀었는데. 네. 아니 윤석열이가 지가 뭔데 와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이걸 뒤집어 놓냐고 이 합의를. 이 나쁜 놈이라고. 이거야말로 군사 포데타라고 검찰 포데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구게? 김태훈. 김태훈입니다. 미치겠네.